인천시가 마을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천시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독려하고 활동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으며 현재 인천에선 308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험 상황은 지난해 15,316건으로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